퀴즈님 추천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와 이거 뭐고 오늘의 파괴 소리 진행을 위해서 생일이 집필코 저지하십시오 폭파괴 삐하다 야 저기 와 폭우로 달려가서 죽어주죠 뭐야 미칭이 있는데 뭐야 미칭이 있는데 아 이제 나와봐 아니 인마가 폭우를 왜한테 갔어 누구야 누구기 누구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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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한테 폭파괴 삼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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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자 형님 추천 고마워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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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흑 흑 흑 흑 뽀냄새 역시 내가 자꾸 가야겠다 히원 지장부 살림 추천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지장부 살림 지하 짝사 가빠하나 가빠하나 지하 둘 끌 짱하나다 짱하나다 뭐하는지 지하이터다 기둥 기둥 하나 기둥 큰 돌 큰 돌 형 총소리 너무 심하다 총소리? 아 지금 하고있으니까 아잇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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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없어 들어가줘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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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던데? 노다지다 노다지 아 큰일났다 짱났다 아 짱났어 타이밍 봐 오늘도 하여튼 세일 축하 시청자들한테 생일 축하 받아야지 를 딱빵에 띵 하나 2층 하나 2층 하나 종이로 띵 나와 다 같이 띵 다 같이 띵 다 같이 띵 아 큰일났어 나 떨려 중탄 중중중중 짝짝짝짝 어 삥나는거 짝 아 짝굴배 짝굴배 짝차 기둥 어딘지 문이 돼? 안 돼 안 돼 아 나이스 슬럼프에요 진짜 요즘 총이 진짜 길 개 삐 안 맞아요 진짜로 아 자신감이 하락 하락했어 중났어 중났어 중 잡았다 잘생긴개 회원님 추천 고마워요 짝굴배 짝굴배 중적표 중적표 지하로 갔다 지하로 여기 지하둘이야 지하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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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저격전이야 저격전은 잘 안해봤는데 아 저격전 반샷 많이 나잖아요 몰라 나 잘 안해봤어 각박이 삥하네 각박이 중나왔다 이거 중나왔다 아이 삥을 아 저 삥 필라 누리사는 거 같은데 필라 있는데 이거 수고하니 잘생겼어 지금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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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약속 약속 하나는 몰라. 큰 소리인데? 손잡고 해차하면 돼 이거 그냥. 이거 짜굴배 갔어요. 짜굴배. 우물인데? 아..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으흑... 질콤하다. 진실의 방으로님 추천 고마워요 금주인하즈 avons 카emetery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일로와 기둥 기둥 나오겠다 패스 왔어 패스 왔어 패스 형도 뺑 기둥이 있다 기둥이 기둥 수납 쬐고 있어 아.. 못 가겠네 야 이거 중 지하 아무도 안 갔어 어떡하냐 뭐 해야 될 텐데 갈 거면 가고 뺄 거면 빼고 일 같다 뭐 도가야 아니 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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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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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단쾤.. 단채 하나 하나쩔 단채 단채하네 그냥 한 적 한다 커늘 배 오는 거 아니야? 서울백 isso 아 이거 짝살을 안하네 아 진짜 살을 안하네 내가 완벽 작업해줄게 패스 미안하 오물있다 오물소리난다 오물소리 오물있다고 형 말안들려? 마이크 안들려? 왜 오물 안봤어 딴생각 들었어 형 말만 믿으면 밥값은 난 다 알았나 아 내가 비가 왔다 우리 오물 먹었네 쥬돌이님 칭찬 고마워요 어 이 곤충 왜 안나가냐 단체 하나 응 봐줄게 봐줄게 2밑 아니 단첨 2밑 둘 멀어 하나 다 하나 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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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이님 별풍선 한기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민덩이 코기집 커피님 추천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이겨야되는데 아까 아 아 꼬밍 한 아 저 살짝 짭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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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 아 어머 돔갈드님 추천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고이 짠 언덕에 있다. 언덕에 삔죽해 아 이게 안맞아 내 밑에 하나 왔는데 성능은 똑같은데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다 장단점이 있고 단지 장단점 두개 있는게 다인것 같아요 히스지가 좋을때는 PSG가 좋아하고 SV가 좋을때는 야 짝사람네 가능하냐 울베 막아야 돼 딱이야 울베 막아봐 지하에서 거기만 막아 지하에서 거기만 막아 공격 아씨 미션 실패 대단점 미션 실패 또 이 객 조금만 택 문 택 택 아 바로 앞에 오른쪽 좀 도와주시 아